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오늘은 철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이야기 또는 크리스마스 유령 이야기로 알려진 작품 철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1843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2월 17일에 발표되어 관용과 자선의 정신을 일깨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디킨스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 스크루지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자선이라는 주제를 크리스마스와 연결시킴으로써 작품의 흡인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리얼리티 가운데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판타지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작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리의 유령 말리는 죽었다. 그는 스크루지의 동업자였다. 물론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말리의 사망확인서에는 목사와 석이, 유족 대표와 장의사가 서명을 했다. 스크루지도 서명을 했다. 스크루지의 서명은 어디에서든 신용도가 무척 높았다. 그렇다. 말리 영감은 확실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긴 세월을 동업자로 지내왔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유일한 유원 집행인이자 유일한 유산 상속인이었으며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유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루지는 장례식에서 슬퍼하기보다는 탁월한 사업 수환을 발휘하여 장례식을 최소 비용으로 치렀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결코 옛 친구 말리의 이름을 지우지는 않았다. 여러 해가 흘렀지만 말리와 함께하던 커다란 상회 간판에는 스크루지와 말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회사는 스크루지와 말리의 공동 소유로 알려져 있었다. 처음 거래를 하러 온 사람들은 스크루지 상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말리 상회라고도 불렀지만 스크루지에게는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마치 소나기의 맷돌 손잡이를 꽉 움켜진 것처럼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쥐어짜고 움켜쥐고 박박 긁어모으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탐욕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불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부시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굴처럼 자기 안에 갇혀 외톨이로 지냈다. 그러한 내면의 차가움으로 인해 노년에 접어들수록 표정은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뾰족한 코는 우물하게 아래로 내려앉았으며 뺨은 쭈글쭈글 오그라들었고 걸음걸이는 딱딱하게 굳어졌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얇은 입술은 핏기를 잃어 푸르죽죽한 빛을 띄었으며 거친 목소리로 심술그준말을 거침없이 내뱉고는 했다. 머리와 눈썹 그리고 철사처럼 억센 턱수염에는 서리가 내린 듯했다. 스크루지는 어디를 가든 항상 냉기를 뿌리고 다녔다. 하물며 한여름 산복더위에도 그의 사무실은 얼음창고처럼 으스스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특별히 사무실 온도를 단 1도라도 올리는 일도 없었다. 밖이 춥든 덥든 스크루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타지 않았고 아무리 추워도 추위도 타지 않았다. 휘몰아치는 바람도 스크루지보다 매섭지 않았고 쏟아지는 장대비도 그보다 매몰쳐지는 않았다. 거리에서 그를 붙잡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짓들도 그에게는 구걸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절대로 몇 시냐고 물어보는 법이 없었으며 남자든 여자든 평생 단 한 번도 그에게 길을 묻거나 집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편이 좋았다. 복잡한 인생길에서 동정심 따위는 같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냈다. 그날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라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하지만 스크루지 영감은 회계 사무실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 춥고 으스스한 데다가 안개까지 잔뜩 끼어 있는 날씨였다. 행인들은 매세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나다녔다. 거리의 시계는 겨우 3시를 가리켰지만 거리는 벌써 어둑해졌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맞은편 집들이 마치 환영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낮게 깔린 거무수레한 구름이 모든 것을 뒤덮은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자연의 신이 바로 앞에서 엄청난 양의 구름을 끓여대는 것만 같았다. 스크루지 밑에서 일하는 석이는 회계 사무실 맞은편 골반 가도 같은 비접고 초라한 방에 앉아 편지를 옮겨 적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두었다.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있는 작은 난로의 불꽃도 보잘것 없었지만 서기방에 있는 난로의 불꽃은 그보다 훨씬 작아서 마치 석탄 한 덩이를 피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스크루지가 자기 사무실에 석탄 상자를 끼고 있어서 석탄을 더 넣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혹여 석탄을 가지러 부삽을 들고 갔다가는 아무래도 직원을 새로 뽑아야겠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생각 끝에 석이는 흰 목도리를 두르고 촛불로 몸을 녹이려고 애써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때 누군가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스크루지의 조카였다. 어찌나 빠르게 들이닥쳤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미 스크루지의 곁에 와있었다. 흥 쓸데없이 스크루지가 콧방귀를 뀌었다. 스크루지의 조카는 자욱한 안개와 꽁꽁 언기를 쏜살같이 달려온 터라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다. 잘생긴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었고 눈은 빛났으며 입에서는 뿌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는 거라고요?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진심이야.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도대체 네놈이 무슨 권리로 즐거워하는 게냐 즐거워할 이유라도 있는 게냐 가난뱅이 주제에 스크루지가 말했다. 어 참 그럼 삼촌은 무슨 권리로 우울해하시는 거죠? 우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부자시면서 거 쓸데없이 스크루지는 그 순간 대답이 궁해져서 쏘아붙이듯 말했다. 삼촌 얼굴 좀 펴세요. 내가 지금 화 안나게 됐냐? 너 같은 멍청이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말이다. 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빌어먹을 크리스마스다. 버는 건 없는데 빚은 잔뜩 있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될 뿐인데 도대체 뭐가 좋으냐 말이다. 벌이는 더 나아지지도 않고 그 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장부를 결산해 보면 모든 항목이 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다. 내 마음 같아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그저 죄다 푸딩에 넣고 푹푹 끓인 다음 호랑가시 나무 가지로 가슴을 그저 푹 찔러서 파묻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싸지 암 싸고 말고 스크로지는 붕괴해서 말했다. 삼촌 조카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조카야 너는 내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난 내 식대로 기념할 테다. 삼촌이 냉정하게 대꾸했다. 기념하신다고요? 삼촌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를 제발 내버려 두고 너나 실컷 크리스마스 덕을 보란 말이다. 뭐 지금까지 퍽이나 많은 덕을 본 모양이니. 삼촌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는 굳이 덕을 보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그 중 하나죠. 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그 성스러운 이름과 유래해서 경혜심을 느끼죠.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친절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아주 좋은 때죠. 누구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순간만큼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와는 다른 별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함께 살아가는 길동으로 생각하는 때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 덕분에 제 주머니에 금 하나 은하 한 잎이 생기진 않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한테도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조카가 말했다. 골방에 있던 석이가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다. 하지만 이내 스크루지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하자 당황한 나머지 애꿎은 날로만 쑤시다 마지막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뜨리고 말았다. 내 귀에 또다시 그 박수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길거리에 나앉은 채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줄 알게 그나저나 조카야 대단한 웅병가시구먼 스크루지는 자기 조카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그 화려한 말솜씨로 왜 국회에는 진출 못했는지 모르겠구나. 화내지 마시고요 삼촌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이나 같이 드세요. 좋아 보러 가겠다. 그렇다. 스크루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끝까지 다 들어보아야 알 수 있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좋아 보러 가겠다. 네놈이 쪽박 차는 꼴을 말이다. 삼촌 왜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조카가 물었다. 넌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냐? 스크루지가 물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스크루지는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어리석은 게 있다면 사랑이라는 듯 비환향거렸다. 이제 그만 가봐라. 삼촌은 결혼 전에도 저를 보러 한 번도 안 오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결혼을 핑계대고 오시지 않겠다는 거죠? 삼촌이 고집을 피우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 정말 섭섭해요. 예전에 우리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삼촌 말씀을 따랐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려고 한 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뭐 어쨌든 전 끝까지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서 가기나 해. 조카는 언짢은 말 한마디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러다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석이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몸은 꽁꽁 얼었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석이는 스크루지보다 따뜻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저기 또 정신나간 놈이 한 놈 있었군. 흠 일주일에 겨우 15실링으로 처자식을 벌어먹이는 주제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아이고 내가 정말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스크루지가 석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투덜거렸다. 어쨌든 이 정신병자는 조카를 보내고 나서 곧 두 사람의 방문객과 맞닥뜨렸다. 풍채 좋고 케알해 보이는 신사 두 사람이 스크루지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 손에 장부와 서류 뭉치를 든 채 스크루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스크루지와 말리 씨 사무실이 맞습니까? 저 스크루지 씨나 말리 씨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신사가 자기 장부에 적힌 목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말리는 7년 전에 죽었소. 7년 전 바로 오늘 밤 이었소.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관대하신 말리 씨의 뜻을 생존해 계시는 동업자께서 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 신사가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다. 스크루지는 관대하다라는 불길한 말에 얼굴을 찡그리며 신분증을 되돌려주었다. 신사는 펜을 들며 말했다. 스크루지의 선생님 1년 중 가장 즐거운 이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보람있는 일입니다. 현재 천명의 이웃들이 생필품이 부족하고 수천명의 이웃들은 편안하게 쉴 잠자리조차 부족합니다. 감옥은 없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은 많습니다만 신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럼 구빈원은? 거기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 않소? 그야 여전히 운영하고 있죠.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이라면야 더 좋겠습니다만 형틀과 빈민 구제법은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보군 그렇지 않소? 물론입니다. 둘 다 건재합니다. 뭐 그렇다면 다행이요. 난 댁들이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걱정했소. 그런 좋은 방법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나 해서 말이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 사실 형틀과 빈민 구제법 만으로는 그 많은 빈민들에게 베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명이 가난한 이들에게 먹거리와 뗄감을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기금을 모금하는 거고요. 왜 하필 이때냐고 물으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맘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죠. 부유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선생님 제가 조남을 뭐라고 적을까요? 적지 마시오. 적을 필요 없소. 그럼 익명을 원하십니까? 거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신사양반.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물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요. 나 자신이 도대체 크리스마스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즐겁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까지 즐겁게 해줄 여력이 없어. 난 아까 말한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시오.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가느니 죽겠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 그 편이 훨씬 나을 거요.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간들도 줄고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오. 제가 뵙기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 알바 아니요. 남의 일에 간섭할 것 없이 자기 일만 제대로 하면 되지. 나는 내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힘든 사람이오. 그럼 잘 가시오 신서양반들. 더 애써봤자 소용없으리라는 게 분명해지자 그들은 물러났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한층 우쭐한 기분이 되어 다시 일에 매달렸다. 그러는 사이에 안개와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활활 타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찰을 끄는 말 앞에서 거리를 비추고 길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낡은 종이 매달린 고풍스러운 교회탑이 창문 안으로 스크루지를 몰래 그러나 곧 어둠과 안개가 뒤덮여 시야를 가렸다. 교회 종소리는 15분마다 울려댔다. 그 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이빨들이 추위를 못 이겨 딱딱 부딪히듯 떨리는 여운을 남겼으며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큰 길가 한쪽 에선 직공 몇 명이 커다란 화력불을 지펴놓고 가스간을 고치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누더기 차림의 사내들과 아이들이 몰려들어 손을 녹이며 황홀경에 빠진 듯 불꽃을 바라보았다. 한쪽에 내팽개쳐진 소화전은 넘쳐 흐르던 물이 볼썽사납게 얼어붙어 혐오스러운 모양이 되었으며 상점 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을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떠들썩한 시장통은 마치 한편의 야외극이 펼쳐지는 듯 유쾌한 농담판이 되어 있었다. 의뢰 이맘때면 커다란 관저에 사는 시장은 50명의 요리사에게 크리스마스 요리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변변찮은 벌이를 하는 술주정꾼 재단사도 삐쩍 마른 아내가 아기를 안고 소고기를 사러 나간 사이에 초라한 다락방에서 내일 먹을 푸딩을 열심히 접근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지쳐지고 추위도 더욱 심해졌다. 살을 에이는 듯 매서운 추위였다. 마침내 사무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스크루즈가 마지못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퇴근 시간을 알리자 골방에 서기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촛불을 끄고 모자를 썼다. 자네 내일은 하루 쉬고 싶겠지? 스크루즈가 물었다. 네 사장님만 괜찮으시다면요? 난 괜찮지 않아. 이건 공평하지 않거든. 자네가 하루 쉰다고 해서 내가 자네 월급에서 반 크라운을 깎는다면 자네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 스크루즈가 냉랭하게 묻자 서기가 애매하게 웃었다. 자네도 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게.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루치 금요를 줘야 하는 나는 어떨 것 같나? 나야말로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1년에 고작 하루 뿐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석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그건 크리스마스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려는 궁색한 변명이야. 하여튼 하루는 종일 쉬겠다 이 말이군. 그럼 모레는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네. 알겠나? 스크루즈는 외투 단추를 채우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석이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스크루즈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가 사무실 문을 재빠르게 잠갔다. 외투 한 벌 없는 석이는 하얀 목도리를 허리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캔던타운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스크루즈는 평소처럼 음침한 선술집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읽고 남은 시간에는 은행 장부를 뒤적이다.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그는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말리가 소유했던 독신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우중충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는 공토에 잔뜩 쌓인 허접스레기 더미 가운데 예전에 갓 채워졌을 때는 다른 건물들과 어울려 숨바꼭질 이라도 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 낡고 을신연 스러워서 스크루즈 외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임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당에는 황량한 어둠이 내려앉아 주변 돌멩이 위치까지 알고 있는 스크루즈 조차 더듬거리며 걸어가야 했다. 낡은 현관문에는 안개와 소리가 진득하게 들러붙어서 마치 날씨의 수호신이 문가에 앉아 우울한 명상에 빠져있는 듯 했다. 특별히 그 낡은 현관문에 달려있는 문고리에 대해 말하자면 유난히 크다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문고리 였다. 스크루즈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그 문고리를 보아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런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상상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죽은 동업자 말리의 이야기를 꺼낸 것 말고는 7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말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크루즈가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는 순간 현관 문고리가 놀랍게도 말리의 얼굴로 변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아는 분이 있으면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부탁한다. 말리의 얼굴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썩은 가재처럼 음산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성난 표정도 흉악한 표정도 아니었으며 유령 같은 이마에 유령 같은 안경을 쓴 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스크루즈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숨결 때문인지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나붓겼다. 한껏 부릅뜬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눈 파리한 납빛 얼굴은 우싹 했다. 스크루즈가 그 모습을 놀라서 바라보는 사이 그것은 다시 문고리로 바뀌었다. 스크루즈가 난생 처음 겪는 이러한 끔찍한 광경에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스크루즈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떨어뜨렸던 열쇠를 다시 집어들고 침착하게 돌린 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다시 말리의 얼굴이 나타나진 않을까 잠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문고리를 고정하는 나사못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는 콧방귀를 끼며 자신있게 문을 쾅 닫았다. 그는 현관문을 단단히 잠그고 북돌을 가로질러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촛불의 심지를 다듬었다. 스크루지의 집계단인 폭이 넓고 여유가 있었다. 스크루지가 손에 든 촛불 하나로 계단 주변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였을까 스크루지는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어둠 속에서 연구차가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스크루지에게는 그깟 어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어두우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든다는 뜻이므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크루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자기 방에 육중한 문을 닫았다. 문고리에 매달려 있던 말리의 얼굴이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파 아래와 탁자 아래 벽난로 안에 희미한 불꽃 미리 차려놓은 숟가락과 그릇 화덕에 얹어놓은 작은 중냄비 그리고 수상한 모습으로 걸려있는 잠옷까지 꼼꼼히 살핀 후에야 안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이렇게 데뷔를 한 다음에야 넥타이를 풀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었다. 그는 나이트캡까지 챙겨 머리에 쓴 다음 귀리죽을 먹으려고 벽난로 앞에 앉았다. 바로 그때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얼굴이 떠오르며 스크루지의 생각을 꽉 채웠다. 쓸데없이 스크루지는 투덜거리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한동안 그렇게 서성이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머리를 의자에 기대자 벽에 걸려있는 종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떤 목적으로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방과 연락을 취할 때 사용하던 종이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종을 쳐다보는 순간 종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이하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약하게 흔들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이내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집안에 있는 종이란 종이 모두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종은 길어야 1분쯤 울렸지만 마치 1시간 동안이나 울린 것만 같았다. 시끄럽게 울리던 종들은 일제히 동시에 그쳤다. 그 후에는 저 아래쪽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창고에서 누군가 묵직한 사슬을 끌고 돌아다니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유령이 출몰하는 집에서는 밤마다 유령들이 사슬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거 쓸데없이 스크루즈는 두려움을 떨쳐내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황하며 지하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새사슬 소리가 들렸다. 스크루즈는 스크루즈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꺼져가는 불꽃조차 말리의 유령이다 라고 외치듯 갑작스럽게 솟구쳤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정말 말리였다. 문고리에서 봤던 똑같은 얼굴이었다. 평소에 입던 외투와 긴 양말에 부츠까지 심지어 머리카락도 똑같았다. 그의 허리에는 새사슬이 단단히 감겨있었고 그 새사슬은 바닥까지 길게 이어져있었다. 스크루즈가 자세히 살펴보니 몸을 칭칭 감은 새사슬에는 돈개와 열쇠 맹꽁이 자물쇠 회개장부 강철로 만든 지갑이 매달려있었다. 놀랍게도 말리의 몸은 투명해서 조끼를 지나 등에 달린 외투 단추까지 훤히 보였다. 스크루즈는 사람들이 말리를 두고 창자빠진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았다. 스크루즈는 말리의 환영을 보고 또 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유령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냉기뿐만 아니라 유령의 턱과 볼을 감싸고 있는 머리수건의 올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유령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다. 스크루즈는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네가 웬일인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스크루즈가 평소에 깐깐하고 빈정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볼일이 암한지. 말리가 말했다. 틀림없는 동업자 말리의 목소리였다. 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구였냐고 묻지 그래. 좋아. 당신은 누구였소? 유령 치고는 참 깐깐하군. 스크루즈는 원래 유령 주제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이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얼른 바꿔 말했다. 이승에 있을 때 자네 동업자였지. 나 제이커 말리야. 흠 그래? 그럼 여기에 앉아 보겠나? 스크루즈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권했다. 물론이지. 그럼 어디 앉아보게. 스크루즈는 투명한 유령이 과연 의자에 앉을 수 있을지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앉지 못한다면 유령이 당황한 나머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도 궁금했다. 하지만 유령은 벽난로 맞은편 의자에 익숙한 듯이 앉았다. 자넨 나를 믿지 않는군. 유령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믿겠나? 스크루즈가 말했다. 내가 말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는데 자네 감각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나? 글쎄 왜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는 거지? 그 감각이라는 건 그리 믿을 게 못되네. 왜냐하면 감각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영향을 받는 법이거든. 자네는 그러니까 어쩌면 소화되지 못한 고기 한 점일 수도 있고 설익은 감자 한 조각일 수도 있어. 어쨌든 자네가 뭐든지 간에 자네한테서는 무덤 냄새보다 고기즙 냄새가 난단 말이야. 스크루지는 원래 농담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지금은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더구나 익살을 떨 마음은 조금 더 없었다.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농담쪼의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유령의 목소리가 골스까지 우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크루지는 잠깐이라도 그 흐릿한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유령이라는 존재가 내뿜는 지옥의 공기는 정말 끔찍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옥의 공기는 분명 그럴 것 같았다. 유령은 꼼짝 않고 앉아 있는데도 외투자락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자네 이 이쑤시개 보이나 스크루지는 잠시만이라도 유령의 오싹한 시선이 자신을 비껴가길 바라며 물었다. 보이네 유령이 대답했다. 지금 보고 있지도 안 잤나 나는 보지 않아도 다 보인다네 허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걸 삼키기라도 해야겠어. 그리고 여생을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이따위 헛개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군. 이건 모두 엉터리야 엉터리. 스크루지의 말이 끝나자 유령은 소름끼치는 고함을 지르며 쇠사슬을 마구 흔들었다. 그 광경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스크루지는 기절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의자에 매달렸다. 더욱이 유령이 머리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자 그의 아래턱이 가슴쪽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무시무시한 유령 나으리 어째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 속물스러운 인간아 나의 존재를 믿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유령이 말했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하지만 어째서 유령으로 이승을 떠도는 겁니까?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안에 영혼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기 마련이야. 때로는 멀리 여행도 다니는 법이네. 아 비통하도다. 세상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다니. 이승에서 산다면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유령이 또다시 쇠사슬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더니 그림자 같은 손을 비틀었다. 족쇄를 자고 있군요. 아 어쩌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스크루지가 떨면서 물었다. 아 비통하도다. 살아생전 나 스스로 만든 족쇴지 내가 한 고리 한 고리 만들어서 1미터씩 늘려 나갔다네. 내 자유의지가 이 새사슬을 만든 거야. 바로 내 자유의지가 말일세. 이 모습이 그렇게도 이상한가?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 스크루지 혹시 혹시 자네가 지고 있는 새사슬의 길이와 무게를 알고 싶지는 않나? 자네는 벌써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정도의 길이와 무게가 되었네. 그 그 후로도 계속 새사슬의 길이를 자네는 늘려왔으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무거울 걸세. 그 순간 스크루지는 자기 몸에 100미터쯤 되는 새사슬이 감겨있는지 확인해보려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다행히 새사슬은 보이지 않았다. 여보게 말리 제이컵 내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좀 해줘. 스크루지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나는 해줄 말이 없네 에브니저 스크루지 그건 다른 세상의 일이라네. 내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네. 안치 않아. 나는 쉴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오래 지체할 수도 없네. 내 영혼은 평생 한 번도 우리의 사무실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 나를 보게 내 영혼은 우리의 편협한 좁은 울타리 밖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는 지루한 고행의 길만 남아있다네. 유령이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생각에 잠길 때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을 내리깐 채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유령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말리 자네.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나 보군. 스크루지는 겸손하고 정중하면서도 장사꾼 같은 투로 말했다. 경기가 안 좋았냐고 유령이 대물었다. 죽은지 칠년이나 된 데다 그 후로 자네는 계속 떠돌아다녔으니 하는 말일세. 그동안 내내 안식도 평화도 없었네. 끝이 없는 후회에 시달렸지. 그래 자네 빨리 달리기는 하나?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지. 그럼 뭐 7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겠군. 그 말의 유령은 다시 울부짖으며 쇠사슬을 끌어당겨 철커덕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적막한 밤공기를 어찌나 시끄럽게 울려대는지 소란죄로 기소당한다 해도 변명에 여지가 없었다. 아, 사로잡히고 속박당하고 쇠사슬에 칭칭 감긴 이 몸 유한한 인간의 삶은 이승에서 그 삶을 다 꽃피우기도 전에 저승으로 가기 마련인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인생은 한 번뿐 잘못한 인생을 태돌릴 수는 없어 아, 그것을 몰랐다니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네 나는 그런 놈이었어 유령은 통탄하듯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업가였네 말리 스크루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 말은 스크루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사업이라고 자네 지금 사업이라고 했나 나는 인류를 위한 사업을 해야만 했어 자비와 관대와 연민과 자선이 내 사업이 되도록 해야 했어. 내가 했던 거래 따위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네. 유령은 새사슬이 슬픔의 원형이라도 되는 듯 높이 쳐들었다가 바닥에다 힘껏 내동댕이 쳤다. 나는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이맘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네. 왜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못 본 척 하고 외면했던가. 동방 박사들을 초라한 집으로 인도한 저 고귀한 별을 왜 올려다보지 못했던가. 그 별의 인도를 받아 내가 찾아가 보아야 할 가난한 집이 분명 있었을 텐데 말이야. 스크루지는 유령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비정했던 행위들이 떠올라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스크루지 내 말 잘 듣게. 시간이 얼마 없네. 나는 이제 곧 가야해. 알았네 말리. 하지만 너무 겁을 주지는 말게. 그렇지만 진실을 감추지는 말게 부탁일세. 어떻게 해서 내가 자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그걸 말할 수는 없네.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나는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자네 옆에 앉아 있곤 했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소름끼쳐 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나는 오늘 밤 자네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 여기 왔다네. 자네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나와 같은 운명을 비껴갈 희망이 남아 있단 말이야. 스크루지 이건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와 희망이네. 고맙네 말리. 자네는 언제나 좋은 친구였어. 자네에게 유령 셋이 찾아올 걸세. 그 말을 듣자 스크루지의 안색이 유령 만큼 창백해졌다. 그게 자네가 말한 기회와 희망 인가. 스크루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네. 그 유령들을 만나지 않고는 자네는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어. 잘 듣게. 첫 번째 유령은 내일 새벽 한시 총이 한 번 울리면 찾아올 걸세. 이보게 말리. 차라리 셋을 한꺼번에 만날 수는 없나. 그 편이 좀 낫겠는데. 징얼거리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게. 두 번째 유령은 그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찾아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은 그 다음 날 열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치자마자 나타날 걸세. 이제 더 이상 날 보는 일은 없을 거네. 내가 말한 것을 꼭 기억해두길 바라겠네. 자네를 위해서 말이야. 유령은 말을 마치고 탁자에서 붕대를 집어들어 다시 머리에 둘러섰다. 붕대를 감자 턱이 다시 맞물려지면서 밑니와 아랫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눈을 감고 있던 스크루지가 겨우 용기를 내어 눈을 뜨자 환영가도 같은 방문객이 새사슬 팔에 칭칭 감고 꼿꼿이 서서 스크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의 시선에 붙잡힌 채 가만히 서있었다. 유령은 그에게서 서서히 물러났다. 한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창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창가에 다다르자 완전히 열렸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말에 고분고분 따랐다. 두 발자국 정도만 더 가면 유령에게 닿을 정도가 되었을 때 말리의 유령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스크루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명령에 따르는 몸짓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말리의 유령이 손을 위로 쳐들었을 때 허공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비탄과 자책이 뒤섞여있는 한탄의 소리였다. 유령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싶더니 서글픈 노래를 따라 부르며 차가운 어둠 속 허공으로 날아갔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유령이 사라져간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불안하게 떠돌아다니는 유령들로 가득 차있었다. 모두 말리의 유령처럼 쇠사슬을 감고 있었다.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령들도 있었다. 아마도 죄를 진 관리들의 유령들 같았다. 그들 중에는 생전에 스크루지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유령도 있었다. 그들 중 꽤 친분이 있었던 유령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외투를 입고 발목에 무거운 강철 자물쇠를 찬 늙은 유령. 그는 아기를 안고 추운 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불쌍한 여인을 내려다보며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울부짖고 있었다. 그 유령들은 인간의 일에 선의로 개입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유령들은 구슬픈 목소리와 함께 일제히 사라졌다. 그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짙은 안개가 그들을 휘감았는지 스크루지로서는 알 수 없었다. 안개 낀 밤의 정경은 어느 사이 유령이 나타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제야 창문을 닫고 유령이 들어왔던 방문을 살펴보았다. 문은 여전히 이중으로 잠겨있었고 빗장도 그대로였다. 순간 다 엉터리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대로 삼키고 말았다. 한꺼번에 피곤이 몰려왔다. 조금 전에 겪은 두려움 때문인지 보이지 않는 유령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와 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늦은 밤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지 스크루지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눕자마자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2절 첫 번째 유령 스크루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창문과 벽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안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어둠에 익숙해지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육중한 종은 놀랍게도 열두 번이 될 때까지 계속 울렸다. 열두시였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새벽 두시쯤이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온종일 자고 다시 밤 열두시가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나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문을 보면서 지금이 낮 열두시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은가. 스크루지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창문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에는 서리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밖을 보기 위해 잠옷소매로 서리를 닦아냈지만 어둠 속에 자욱하게 도사리고 있는 안개만 보일 뿐 행인들의 발소리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매서운 추위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다. 크리스마스 밤에 깨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낮 열두시에 깨어났더라면 스크루지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서는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처럼 휴지조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크루지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다.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더욱 끈질기게 생각이란 놈이 따라 붙었다. 말리의 유령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강력한 스프링이 튀어올라 그 결론을 튕겨버리기라도 하듯 생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말리의 유령과 씨름하게 되었다. 그게 정말 생시였을까 꿈 이었을까 스크루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말리의 유령이 한 말이 떠올랐다. 종이 한 번 울리면 첫 번째 유령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떠올린 그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깨어있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천당에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15분이 남았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존을 하고 종소리를 놓칠까 봐 긴장하기도 했다. 잠시 후 시계가 한시를 가리키자마자 기다리던 총소리가 정확하게 한 번 울리더니 은은한 여운을 남긴 채 사라졌다. 한시 정각이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스크루지가 자신감에 넘쳐서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둠에 둘러싸여 있던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며 침대 커튼이 저절로 열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손이 침대 커튼을 옆으로 젖혔던 것이다. 커튼은 침대를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런데 뒤쪽이나 옆쪽의 커튼도 아니고 바로 스크루지 얼굴 앞쪽의 커튼이 활짝 열린 것이다. 커튼이 열리자 반쯤 누운 자세로 있다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던 스크루지는 이 세상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문객과 얼굴이 딱 마주쳤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지금 여러분의 팔꿈치 바로 옆에 서 있다. 그 기이한 방문객은 묘하게 생긴 어린아이였다. 사실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노인 같아 보이기도 했다. 사람과 비슷하긴 했지만 초자연적인 존재라 그런지 바로 눈앞에서 시야를 가득 채웠다가 불씨에 멀어지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그마하게 줄어들기도 했다. 목에서 등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노인처럼 하얗게 샜지만 얼굴은 주름 하나 없었으며 혈색도 좋아 보였다. 팔은 건강미가 넘치는 근육질이었으며 손의 악력도 무척 강해 보였다. 가느다른 다리와 발목은 팔이나 손과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었다. 몸에는 새하얀색의 보드라운 튜닉을 걸쳤고 허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화려한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촛불처럼 하늘거리며 주변을 밝게 비추었다. 그 불빛 덕분에 기이한 방문객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겨드랑이에는 아마도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을 끄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보이는 기다란 고깔모자를 끼고 있었다. 찬찬히 보고 있자니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었으나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것은 변화무엇 변화무쌍한 유령의 모습이었다. 불꽃으로 감싼 듯한 허리띠가 반짝반짝 전멸할 때마다 유령의 모습은 팔다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였던 다리가 스무 개로 변신하는가 하면 목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며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이렇듯 기이하고도 놀라운 현상에 공포가 크게 달했을 때 유령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당신이 오늘 밤에 오신다던 유령이십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누구신지 아니 무슨 유령이십니까?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무슨 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과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크루지는 왠지 모르게 고깔 고깔 모자를 쓴 유령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유령에게 모자를 한 번만 써보라고 청했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건방진 것 너의 그 속된 호기심으로 내가 선사하는 이 고결한 빛을 꺼버리겠다는 것이냐. 너의 인간들의 욕망으로 빚어진 이 모자를 오랜 세월 동안 줄곧 내 머리에 씌어놓은 인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내놈이거늘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유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유령의 호통에 스크루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말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평생 한 번도 유령에게 모자를 씌우고자 한 적은 없었노라고. 그런데 유령님 무슨 볼일로 저에게 왔습니까? 스크루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왔다.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고맙다고 말은 했으나 편하게 지내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유령은 마치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한마디 덧붙였다. 널 가르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왔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다. 유령은 억센 팔로 스크루지의 팔을 슬며시 힘을 주며 잡았다.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밖을 나돌아 다니기에는 시간으로 보나 날씨로 보나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바깥기온이 영화를 훨씬 밑도는 데다 자신은 지금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며 이 시간에 나갔다가는 감기에 걸릴 거라고 설득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애원한다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스크루지의 팔을 움켜진 유령의 손은 여자의 손처럼 부드러웠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스크루지는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유령이 창문 쪽으로 가자 그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했다. 유령님 저는 인간입니다. 이리로 나갔다가는 떨어져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너는 이보다 더 높은 곳까지 날아다닐 수 있다. 유령은 손을 스크루지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유령의 말이 끝난 후 그들은 순식간에 벽을 넘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눈 아래에는 넓은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이 보였다. 어느덧 도시는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어둠도 안개도 사라지고 맑게 갠 차가운 겨울날 땅 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여긴 내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지요. 스크루지가 두 손을 움켜지면서 감에 젖은 시선으로 말했다. 그러자 유령이 자애로운 눈길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섬광이 지나가듯 찰나였지만 그 따뜻한 감촉은 늙은 스크루지의 감각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대기에는 수많은 향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 향기 하나하나에 수많은 생각과 희망 기쁨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걱정 근심 따위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군. 뺨의 그건 뭐지? 유령이 벌겋게 상기된 스크루지의 뺨을 보고 물었다. 스크루지는 평소와 달리 목이 메어 얼버무리며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고향을 바라보았다. 이 길이 기억나느냐? 유령이 물었다. 기억하고 말고요. 문을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익숙한 곳을 오랫동안 잊고 살다니 어쨌든 좀 더 가보자. 유령이 말했다. 유령과 함께 찾아온 고향 스크루지의 눈에는 길이란 길은 물론이고 말뚝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눈에 익었다. 이윽고 멀리 작은 장터가 보이더니 다리와 교회 시냇물도 보였다. 털이 덥수룩한 망아지가 소년들을 태우고 스크루지 쪽으로 오는 모습이 보였다. 망아지 등에 올라탄 아이들은 농부가 몰고 가는 수레에 올라탄 소년들을 소리쳐 불렀다. 차가운 겨울 공기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모두 들떠서 볼이 발그스름 했다. 넓은 들판에 즐거운 노래소리가 넘쳐 흐르고 그 명랑한 소리에 얼어붙은 겨울 공기마저 따라 웃는 것 같았다.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저 아이들은 우리를 볼 수 없지. 유련이 말했다. 마침내 그 명랑한 패거리들이 다가왔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이며 이름이 또렷이 기억났다. 스크루지는 왜 그 아이들을 보고 한없이 기뻤을까. 왜 그들이 지나갈 때 차디 찬 눈이 촉촉이 젖어들고 심장이 뛰었던 것일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갈림길에서 헤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을 때 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대체 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란 말인가. 그동안 크리스마스가 무슨 이득이 되었단 말인가. 학교가 아직 텅 비지는 않았어.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한 외톨이 소년이 아직 저기 남아있지. 지나간 옛 그림자를 바라보며 감상에 빠진 스크루지에게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큰 길을 벗어나 지금도 눈에 선한 새끌로 접어들었고 이내 칙칙한 붉은 벽돌 건물 앞에 도착했다. 지붕에는 조그만 풍향계와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몰락한 대저택처럼 넓은 방들은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 듯했고 벽은 음습하게 이끼가 꼈으며 창문들은 깨져 있고 교문은 녹슬어 있었다. 마구간에서는 닭이 꼬꼬댓거리며 돌아다니고 창고에는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건물 내부 역시 황폐해져서 옛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으스스한 복도와 넓은 방들은 가구나 집기 하나 없이 냉랭한 냉기만 감돌았다. 공기에는 흙냄새가 배어있었고 온기가 없는 넓은 식당은 차린 음식도 없이 촛불만 요란스럽게 켜놓은 식탁을 연상시켰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복도를 가로질러 건물 뒤편에 있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기다란 교실이 나타났다. 허름한 소나무 의자와 책상들이 놓인 교실은 일시년 스러웠다. 희미한 난로 옆 책상에 메토리 소년이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팔을 잡으며 책 읽기에 빠져있는 꼬마 스크루지를 보라고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꼬마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먼 옛날에 가여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울었다. 주변에 숨어있는 메아리 마당 분수대에서 반쯤 녹은 얼음이 물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 잎이 다 떨어진 포플러 나무의 한숨 소리 텅빈 창고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 난로 안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스크루지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크루지는 평소 성격가는 딴판으로 변해서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엾은 꼬마라고 느이며 울먹였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스크루지가 소매로 눈물을 훔친 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너며 말했다. 뭐가 말이냐 뭐가 늦었다는 거지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어제 저녁 제 사무실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리려고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뭘 좀 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떠올린 유령은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고 말했다. 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월이 건너뛰듯 꼬마 스크루지는 훌쩍 성장한 모습이 되어 있었고 교실은 어둡고 벽면엔 균열이 가고 창문들은 깨지고 천장은 해벽토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독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크루지 역시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그 광경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친구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러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스크루지는 혼자 남곤 했다. 소년 스크루지는 이제 책을 읽지 않았고 대신 실망한 발걸음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바라보다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듯 그리운 눈빛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교실문이 열리면서 소년 스크루지보다 어린 여자아이가 한다름에 달려와 스크루지의 목을 끌어안고 기쁜 목소리로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오빠두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어서 가자 응? 네 동생은 조그만 손으로 손뼉을 치며 환한 얼굴로 웃었다. 벤 너 집이라고 했니? 소년 스크루지가 의아한 듯 물었다. 응.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집에 계속 있어도 돼 오빠. 아빠가 많이 친절해지셨어. 이제 정말 집이 천국 같아. 말씀도 다정하게 해주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여쭤봤지. 오빠가 집에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아무렴 대구 말고 데려와야지 하시면서 나를 마차에 태어서 오빠를 데려오라고 보내줬어. 동생이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 우선 우리가 할 일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세상에서 가장 신나게 보내는 거야. 스크루즈의 어린 동생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벤 넌 정말 멋진 숙녀가 됐구나. 소년 스크루즈가 말했다. 동생은 기쁨에 손뼉을 치고 웃으며 스크루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닿지 않았다. 그러자 발끝으로 서서 오빠를 껴안았다. 그러고 나서 이내 어린아이다운 열성으로 오빠를 문쪽으로 끌어당겼다. 소년 스크루즈 역시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동생을 따라갔다. 그때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즈 군의 가방을 가지고 오너라. 목소리와 함께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오만하고 사나운 표정으로 스크루즈를 잠시 노려보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소년 스크루즈는 두렵고 불안한 자세로 악수를 했다. 교장은 스크루즈 남매를 오래된 우물처럼 음산하기 이를 데 없는 가장 위층의 응접실로 데려갔다. 벽에 걸려있는 지도와 창가에 놓여진 지구본조차 밀랍처럼 차가운 빛을 띄고 있었다. 교장은 이상할 정도로 묽은 포도주 한 잔과 이상할 정도로 칙칙한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 남매에게 권했다. 마치 대단한 진수성천을 맛보게 해주는 듯한 태도로 말이다. 뒤이어 하인을 시켜 마부에게도 포도주를 한 잔 갖다 주라고 시켰다. 하지만 마부는 친절은 고맙지만 지난번에 맛보았던 것과 같은 포도주라면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스크루즈의 트렁크는 이미 마차 위에 단단히 묶여있었다. 아이들은 교장과 작별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힘차게 바퀴를 굴리며 달려나가자 상록수의 지푸른 나뭇잎 사이로 하얀 서리와 눈이 물보라처럼 화려하게 흩어졌다. 저 여자아이는 미풍에도 날아가버릴듯이 연약한 아이였지만 마음씨가 아주 고았지. 유령이 말했다. 그랬지요. 유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크루즈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죽었지?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 있지요. 스크루즈가 말했다. 맞아. 천혜 조카지. 스크루즈는 마음이 편치 않아 네 라고 짧게 대답했다. 학교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유령과 스크루즈는 번잡한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오가고 마차와 수레가 앞다투어 도로를 달리는 광경에서 도시의 활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도저히 과거의 그림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상점들의 화려한 장식으로 보아 이곳 또한 크리스마스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에는 저녁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았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유령은 어느 도매상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스크루즈에게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알지요. 제가 처음 일을 배운 곳인데요. 스크루즈가 대답했다. 그들은 상회 안으로 들어갔다. 웨일 주풍에 가발을 쓴 노신사가 유난히 높은 책상에 앉아있었다. 그의 키가 5cm만 더 컸어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것처럼 보였다. 신사를 본 스크루즈는 몹시 흥분해서 소리쳤다. 저분은 패치비그 사장님이에요. 저 유쾌한 분이 다시 살아나다니. 패치비그가 펜을 놓고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헐렁한 조끼를 여민 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흔들며 한바탕 웃었다. 여보게 스크루즈 딥 인자하고 우렁차고 유쾌한 목소리였다. 이제 청년으로 자란 스크루즈가 동료 점원과 함께 재빨리 달려왔다. 저 친구는 딕 윌킨스 입니다. 나를 참 잘 따랐어요. 스크루즈가 말했다. 어이 자네들 오늘은 그만 퇴근들 하게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이만 문을 닫자고 패치위그가 소리쳤다. 어서 어서 서두르게 패치위그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두 청년이 얼마나 재빠르게 문을 닫으러 달려갔는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 둘 셋에 덧문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넷 다섯 여섯에 덧문을 제자리에 끼우고 일곱 여덟 아홉에 빗장을 지르고 열쇠로 잠근 다음 열둘까지 채 세기도 전에 경주마처럼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여보게들 이제 여기를 깨끗이 치우게 최대한 넓게 쓸 수 있게 말이야 패치위그는 높은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날렵하게 뛰어내렸다. 눈감착할 사이에 모든 것이 깨끗이 치워졌다.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은 무엇이든 마치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한쪽으로 말끔히 치워졌다. 그 다음 바닥을 쓸고 물청소를 하고 등잔도 깨끗이 닦고 난로 옆에는 장작을 충분히 쌓아두었다. 어느덧 상의 안은 아늑하고도 환한 무도회장으로 변했다. 그곳은 누구나 크리스마스 이불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다. 악보를 손에 든 악사는 높다란 책상으로 올라가 그곳이 마치 연주석인양 앉아서 튜닝을 했다. 그 소리는 마치 50명의 위장병 환자가 앓는 소리 같았다. 이어서 얼굴에 한박웃음을 머금은 패치위그 부인이 등장했고 패치위그 집안에 아름다운 셋 딸들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가씨들을 연모하는 6명의 청년들도 따라 들어왔다. 그 뒤로 패치위그가에서 일하는 젊은 남녀들이 들어왔다. 한여는 베이커리를 하는 사촌과 함께 왔고 요리사는 자기 오빠의 절친인 우유배달부를 데리고 등장했다. 주인한테 구박을 당하며 일한다는 길 건너편 상점의 점원도 툭하면 길을 잡아당기는 여주인의 횡포를 견디어가며 일하고 있는 옆집 한여도 참석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씩 모두 속속 도착했다. 어떤 이는 수줍어하며 어떤 이는 당당하게 또한 어떤 이는 우아하게 어떤 이는 쭈뼛거리며 어떤 이는 떠밀려서 또 어떤 이는 남의 등을 떠밀며 들어왔다. 모두들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왔다. 곧 그들 스무쌍은 모두 한꺼번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돌았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반바퀴를 돌고 중앙으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떨어지며 넓게 퍼지고 나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여럿이 짝을 지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처음 선두에 섰던 남녀 한 쌍은 번번이 잘못된 지점으로 돌았다. 새로 선두에 소개된 커플 역시 그 자리에 가자 옆으로 빗나갔다. 모든 커플이 한 번씩은 선두에 서게 되어 무도회장은 더욱 뜨거웠다. 분위기가 과열되었을 무렵 패치위그는 손뼉을 쳐서 휴식을 위해 춤을 멈추게 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악사는 흑맥두 술통에 얼굴을 쳐박았다. 열기를 식힌 악사는 갸우 이 정도 추고 무슨 휴식이 필요하냐고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높다른 의자에 앉아 춤추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조금 전 연주하던 악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될 것에 실려나간 후 지금 막 도착한 새로운 악사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열정적인 연주를 듣고 있자니 마치 오늘 연주하다 죽어도 좋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춤을 좀 더 추고 나서 벌금 놀이를 한 다음 다시 춤을 추었다. 그 다음 케이크가 나오고 실컷 마실 수 있는 만큼 술이 나오고 큼직하고 차가운 로스트 비프와 삶아서 익힌 고기가 나오고 민스파이와 맥주가 차례대로 나왔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날 저녁 최고의 순간이라면 로스트 비프와 삶은 고기를 먹은 후였다. 악사가 로저드 커벌리를 연주할 때였다. 패치위그가 부인과 춤을 추기 위해 중앙으로 나갔다. 이번에도 선두 커플이었다. 노부부가 선두에 서서 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스무쌍의 젊은 커플들을 이끌고 길을 열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그보다 두 배 아니 네 배가 되었다 한들 패치위그는 능히 상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패치위그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모로 봐도 그와 천생연분 이었다. 이 정도의 찬사로 모자란다면 더 좋은 말을 가르쳐주기 바란다. 나는 기꺼이 그 말을 사용할 것이다. 패치위그의 종아리는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춤을 출 때마다 종아리가 달덩이처럼 빛났다. 그가 언제 어떤 동작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패치위그 부부는 끝까지 함께 춤을 추었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났다. 상대와 두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고 맞잡은 손을 들어 다른 커플들이 그 아래로 빠져나가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또한 패치위그는 능숙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두 발을 턴 다음 비틀거리지 않고 사뿐히 바닥에 착지했다. 열한시가 되어서야 무도에는 끝이 났다. 패치위그 부부는 문 양쪽에 마주보고 서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스크루지와 딕 두 직업만 빼고 모두 돌아가자 부부는 이 두 청년에게도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모두 돌아가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두 청년은 가게 뒤 선반 아래에 있는 침대로 갔다. 늙은 스크루지는 기억 속 크리스마스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리와 가슴은 온통 그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찼고 자신의 옛 모습과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는 그 당시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확인했으며 말할 수 없는 낯선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딕의 행복한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유령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유령의 머리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유령이 뜻밖의 말을 했다. 사소한 걸로 순진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군. 사소한 거라고요. 스크루즈가 항의하듯 말했다. 두 청년은 패치 일그 사장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듣던 유령이 말했다. 순진한 녀석들 기껏해야 삼사 파운드의 돈을 썼을 뿐인데 지나치게 고마워하는군. 유령의 말에 스크루즈가 발끈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스크루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자신이 아닌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유령님. 패츠이그 사장님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딥과 나는 즐겁게 일할 수도 있었고 힘들고 불행한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다소 열띤 어조로 말을 하던 스크루즈는 유령이 빤히 쳐다보는 것을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러지?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크루즈가 말했다.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군. 뭐 별건 아니지만 실은 내 직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걸 그랬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뭐 그저 그뿐이에요. 스크루즈가 말을 끝냈을 때 과거의 스크루즈가 등잔불을 껐다. 다시 스크루즈와 스크루즈와 유령만 남았다. 허락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자. 유령이 말했다. 유령의 말은 즉각 효력을 나타내어 스크루즈는 다시금 자신의 옛 모습과 마주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인생의 절정을 막고 있었다. 얼굴은 세파에 찌들거나 경직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근심과 탐욕의 그늘이 쥐기 시작했다. 갈망과 탐욕이 깃들어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에는 세상에 뿌리 내리고자 안간힘을 썼던 열정과 그 욕망의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넓게 드리워진 그늘이 보였다. 그는 상복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유령이 내뿜는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에겐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이 생겼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없어요. 당신의 새로운 우상이 나 대신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 그녀가 말했다. 도대체 내가 당신 대신 무슨 우상이 생겼다는 거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야 물론 돈이죠. 허 이래서 세상이 내고 가다는 거군. 세상은 가난한 자를 냉대하지. 그러면서도 돈을 추구하는 자는 가혹하게 비난한단 말이지. 나는 당신의 고결한 정신이 하나 둘 사라지는 걸 지켜봐 왔어요. 당신은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소망은 모두 포기했어요. 이제 당신 머릿속에는 온통 돈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게 어떻다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뭔지 알아?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요. 내가 예전에 비해 속물이 되었다 한들 그게 뭐가 그리 나쁘다는 거요?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스크루지가 대받아치듯 말했다.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변했단 말이요? 우리 연약은 이제 옛날 일이 되었죠. 그때 우리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었어요. 졸업단 나이였지. 스크루지가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이 변해버린 건 당신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였을 때는 우리 언약이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통일 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제 당신을 놓아주겠어요. 벨 난 헤어지자고 한 적 없소. 물론 말로야 그런 적 없죠. 꼭 이래야 겠소. 스크루지 당신은 가치관이 변했고 영혼이 변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전에 약혼하지 않았고 지금 나를 만났다면 당신은 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나를 원했을까요?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는 당신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녀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나도 달리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실을 깨닫고도 외면하면 오히려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에브니저 스크루지 당신이 선택한 삶이 행복하길 빌겠어요. 그녀는 떠나갔다. 유령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습니까? 스크루지가 말했다. 볼 것이 하나 더 남아있다. 유령이 말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사정없이 두 팔로 스크루지를 끌어당기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그리 넓거나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었다. 벽난로 옆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있었다. 소녀는 스크루지의 옛 연인과 너무나도 닮아 바로 그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소녀는 바로 옛 연인의 딸이었다. 한때 스크루지의 약혼녀였던 그녀는 자애롭고 우아한 모습으로 딸의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그 방은 그야말로 폭풍이라도 치는 듯이 소란스러웠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저 유명한 시의 소떼와는 달리 여러 아이들이 한 사람처럼 차분하게 행동하기는 커녕 제각기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했기에 주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녀는 즐거운 듯 함께 웃고 있었다. 잠시 후 딸까지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들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자비하게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들은 소녀의 곱게 따 내린 머리를 잡아당겨 헝클어뜨렸고 신발을 난폭하게 잡아당겼으며 소녀의 허리에 한꺼번에 매달리기도 했다. 내가 내가 아이들 중 한 명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어줄 텐데 나는 도저히 저 소녀에게 저렇게 거칠게 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저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저 소중한 따은 머리를 풀어서 부드럽게 물결치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나. 스크루지가 자애로움과 행복이 넘치는 광경에 몰두한 나머지 회 안에 잠겨있을 때 노크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우르르 문가로 몰려갔다. 아이들 틈에 끼어있던 소녀 역시 아이들에 떠밀려 문가로 갔다. 소녀가 온 메무새를 바로하고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하는 순간 크리스마스 선물과 장난감을 하나름 든 짐꾼을 앞세우고 아빠가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밀고 당기며 무방비 상태의 짐꾼에게 총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사다리 삼아 그의 몸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주머니를 뒤지기도 하고 핑크색 종이 꾸러미를 잡아채기도 하고 목을 껴안기도 하고 등을 마구 두들기기도 하고 기쁨에 넘쳐서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선물 꾸러미가 열릴 때마다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기쁨에 차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보내준 선물에 흥분하기도 하는 등 감격적인 순간들이 펼쳐졌다. 이에코 아이들이 하나둘 거실을 빠져나가면서 흥분과 감격의 열기도 차츰 거실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한꺼번에 계단을 올라 2층 침실로 갔다. 거실 공기도 마침내 차분하게 진정되었다. 스크루지도 이제야 차분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집의 가장은 아내와 딸과 함께 날로가에 앉았다. 따뜻하고 다정한 공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저렇게 마음씨 곱고 앞날의 희망으로 반짝이는 소녀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황량한 겨울가도 같은 자신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스크루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벨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 오늘 당신 옛 친구를 봤어. 누구 말이에요? 맞혀보 그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 알겠어요. 그녀는 남편의 웃음에 화답하듯 미소지으며 말했다. 스크루지시죠? 그렇다오. 오늘 그 사람 사무실 앞을 지나갔는데 문을 닫지도 않고 촛불을 켜놓았더군. 그래서 볼 수 있었지. 동업자가 죽어가고 있다더니 정말 혼자 앉아 있더군. 마치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말이오. 유령님 제발 저를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주십시오. 스크루지가 괴로운 듯 말했다. 이건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 이라고 말했을 텐데 너의 과거가 그러했으니 그리 보이는 것을 나를 탓하지 말거라. 유령이 말했다. 제발 그만 하십시오. 더 이상 못 보겠 다구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유령이 스크루지를 내려다보았다. 유령의 얼굴은 지금까지 스크루지가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로 시시각각 변형되어 갔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기괴한 광경이었다. 날 그만 놔줘. 더 이상 나한테 들러붙지 말라고. 그만 물러가. 소리 쳐보았지만 유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스크루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유령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유령의 머리에서 내뿜는 불빛이 더욱 높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유령의 힘이 어쩌면 머리로부터 나오는 불빛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불씨에 고깔모자를 빼앗아 유령의 머리에 눌러 씌웠다. 그러자 유령은 놀랍게도 모자 아래에서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 모자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하지만 모자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모두 가릴 수는 없었다. 그 빛은 쉴 새 없이 새어나와 근처 일대를 밝혔다. 스크루지는 지칠 대로 지쳐서 밀려드는 피로감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졸음을 느끼며 휘청거린 순간 어느 사이 자기 침실에 와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크루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 휘청거리며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곧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3절 두 번째 유령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둘러보고 돌아와 고라떨어진 스크루지는 밤의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간에 깨어났다. 그는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으나 곧바로 교회 종이 한 번 울렸다. 새벽 한시 였다. 종이 한 번 울리면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거라는 말리의 말을 떠올린 스크루지는 자신이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춰 깨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곧 제이컴 말리가 말한 두 번째 방문객과 만날 시간이다. 침대 주변은 마치 방어막을 치듯 커튼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었으나 이번에 나타날 유령도 커튼을 열고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자 등골이 오싹해져서 침대 주변 커튼을 다시 단단히 염몄다. 그리고 유령이 나타났을 때 겁을 먹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다. 소위 화통하고 소탈한 신사들은 도박에서부터 그 어떤 위험한 모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자신이 있다고 떠벌리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그들처럼 대담하게 모험을 즐기는 인물이 아님으로 나로서는 스크루지가 온갖 기묘한 존재의 출현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독자 여러분에게 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유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마음의 준비 정도는 되어 있던 스크루지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시계종이 한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오히려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스크루지는 불타는 듯한 빨간 불빛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이 붉은 빛은 한시를 알림과 동시에 커튼 안으로 스며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불빛에 불가했지만 그에게는 10명의 유령보다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현듯 자연 발화로 인해 타버리는 불가사의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경이 곤두섰다. 물론 독자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테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종종 비극적인 생각에 빠지는 법이다. 스크루지 역시 그러했고 다음 순간 마침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기괴한 빛의 비밀이 바로 옆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스크루지는 살며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옆방 문가로 갔다. 정말 그 방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라고 말했다.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스크루지의 방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곳처럼 바뀌어 있었다. 푸르른 식물들이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으며 줄기에는 싱그러운 열매들이 매달려 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사철나무 호랑가시나무 담쟁이 덩굴에 싱싱한 잎들이 빛에 반사되어 마치 수많은 거울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 같았다. 여러 해 겨울 동안 차디차기만 했던 벽난로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방안은 소고기와 닭고기 거위고기 통돼지 구이와 화한 모양으로 줄줄이 연결된 소시지 민스파이 플럼 푸딩 규리든 나무통 체리처럼 빨간 사과 싱싱한 오렌지 그리고 엄청나게 큰 주연철 케이크 등이 마치 왕자처럼 높이 쌓여있었다. 보글보글 끌린 펀치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기가 스크루지의 감각을 일깨웠다. 커다란 소파에는 호탕해 보이는 거인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문가에서 서성거리자 거인이 횃불을 높이 들어올려 스크루지를 비췄다. 더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 거인 유령이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머뭇거리며 가까이 다가가 유령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제 그는 예전의 고집불통 스크루지가 아니었다. 유령의 눈은 다행히 맑고 인자했으나 그와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스크루지는 공손히 고개를 들었다. 유령은 가장자리에 털을 들은 긴 초록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헐렁하게 걸친 망토 사이로 유령의 넓은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마치 뽐내듯이 일부러 가슴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맵시 좋게 주름이 잡힌 망토 아래에 드러난 발도 맨발이었고 머리에는 구두름이 달린 호랑가시나무 화관을 쓰고 있었다. 다정한 얼굴과 반짝이는 눈 활짝 편 손 쾌활한 목소리와 거침없는 행동은 호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허리띠에 찬 칼집에는 칼은 없고 녹만 잔뜩 쓸어있었다. 나처럼 생긴 유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로군. 유령이 말했다. 네. 처음입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네. 형님들과 만나본 적도 없었느냐. 그들도 나처럼 꽤 젊은 편이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유령님은 형제분이 많으신가 봅니다. 1800명이 넘지 어마어마한 대식구군.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령님 어디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젯밤엔 억지로 끌려다녔지만 사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뭔가 제게 교훈을 주십시오. 스크루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내 소매를 잡게. 스크루지는 그가 시키는 대로 망토 소매자락을 단단히 잡았다. 그 순간 방 안에 모든 나무와 열매 통돼지 구이와 소시지 파이와 과일 푸딩과 펀치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기세 좋게 타던 난롯불도 밤이라는 시간까지도 사라지고 스크루지와 유령은 어느덧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한 시내 거리에 서 있었다. 살을 애이는 듯 추운 날씨였지만 집 앞 거리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 보였다. 지붕에서 길 위로 떨어져 내리는 눈보라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즐거운 함성을 질렀다. 지붕에 쌓인 순백의 눈과 대조를 이루어 집 형광과 창문은 평소보다 칙칙해 보였다.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남은 눈 위로는 무거운 수레와 마차가 지나가며 깊은 바퀴자국을 남겼으나 큰 길로 이어지는 거리에 이르자 수많은 자국은 눈녹은 물과 진흙에 얽혀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대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안개의 무거운 입자들은 영국의 수많은 굴뚝에서 뿜어낸 연기와 만나 거무스름한 그을음이 되어 땅 위로 떨어져 내렸다. 기세 등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의 모습은 마치 영국의 모든 굴뚝들이 합심일체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날씨로 보아서는 그다지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거리에는 청명한 공기와 눈부신 햇살의 여름에도 느낄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특히 식료품 가게의 저울접시는 손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선반에서 내려와 명랑한 소리를 내고 묵근은 감개에서 풀려나와 날렵하게 물건들을 싸매고 통조림통은 고개하듯이 굴러다니고 차와 커피향기는 한데 어우러져 코를 즐겁게 해주었다. 귀한 최고급 건포도도 수북이 쌓여있고 껍질이 벗겨진 아몬드는 더할 나위 없이 하얗고 계피막대는 길고 고닫으며 향신료들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로웠고 설탕에 절인 과일들은 너무도 달콤해서 아무리 냉정한 손님이라도 흥분할 정도였다. 무화과는 부드럽고 싱싱했으며 프랑스 자두는 화려하게 꾸며진 상자 속에서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고 있었다. 모든 상품이 크리스마스용으로 장식되어 그 어느 때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손님들도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설레임에 한껏 들떠 있었다. 그들은 가게 문 앞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버들가지로 엮은 시장 바구니를 부딪히기도 했고 값을 지불한 물건을 깜빡 잊고 계산대에 두고 갔다가 허겁지겁 다시 가지러 오기도 했지만 그런 번거로운 실수를 유쾌하게 웃어넘겼다. 식료품 가게 주인과 점원들은 어찌나 친절한지 손님들은 그들이 앞치마를 뒤로 여밀 때 사용하는 하트형의 단추가 그들이 전하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교회 청탑에 종이 울리자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무리를 지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좁은 새끼리와 골목길 모퉁이에서는 집에 화덕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재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빵집으로 몰려갔다. 빵가게에서 그 재료로 요리해주기 때문이다. 요령은 집에 화덕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흥미를 느낀 듯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느 빵가게 문앞에 멈춰섰다. 요령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음식 위에 횃불에서 나오는 향신료를 뿌려주었다. 그 횃불은 무척 신기했다. 빵집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바람에 다툼이 생기자 요령은 그들에게 햇불로 물을 몇 방울 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금세 너그러운 마음이 우러나와 크리스마스에 싸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유쾌하게 화해했다. 저녁 종소리가 그치자 빵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빵가게 오븐마다 얼룩덜룩 말라붙은 자국들은 식탁에 차려질 음식들의 정성어린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듯 했고 화덕에 깔아놓은 자갈은 요리가 익을 때 함께 구워진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유령님의 횃불에는 특별한 향신료라도 들었습니까? 스크로지가 물었다. 그런데 그 향신료가 아무 음식에나 다 어울릴까요?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아무데나 다 어울리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리지. 어째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더 잘 어울립니까? 그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할 테니까. 유령의 말에 잠깐 생각에 잠긴 스크로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유령님 왜 유령님 같은 존재가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기회를 빼앗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유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령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일에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나마 그날이 유일하게 음식다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날인데요.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집에 화덕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검사하러 다니니까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검사하러 다닌다고?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유령이 소리쳤다. 제가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나 당신 가족의 이름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너희 인간들 중에는 우리를 잘 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 이름을 빙자하여 욕망과 자만 질투와 맹신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자들이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그 자들이 한 짓은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따지란 말이다. 스크루즈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유령은 스크루즈를 데리고 시내 근교로 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유령은 거인 같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쉽게 몸을 맞춰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낮은 지붕 아래에서도 천장이 높은 홀에서나 가능할 법한 위험 있는 자세로 꼿꼿하게 서있을 수 있었다. 이런 초능력을 가시하는 것이 유령의 취미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동정을 베푸는 것이 천성이어서 그런지 유령은 스크루즈를 서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유령은 서기의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횃불을 뿌려 밥 크레칫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었다. 생각해보시라. 밥 크레칫은 일주일에 불과 15밥 다시 말해서 토요일마다 달랑 자기 이름 15장을 받는다. 그런 밥의 4칸짜리 집에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축복을 내려준 것이다. 크레칫 부인은 두 번이나 새로 기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둘째 딸 벌린더 크레칫과 함께 식탁볼을 깔고 있었다. 장남 피터는 감자가 냄비에 늘어붙지 않도록 포크로 굴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피터는 그 옷이 꽤 멋지다는 생각을 하며 멋쟁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에 가서 자신의 셔츠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때 크레칫과의 어린 남매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남매는 빵집에서 드디어 거위 굶는 냄새를 맡았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거위 구이는 크레치 가족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에 올라갈 요리였다. 아이들은 셀비어와 양파를 먹게 된다는 호사스러운 생각에 빠져 식탁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다가 피터를 발견하고 멋있다며 잔뜩 추켜세웠다. 피터도 신이 나서 풍로의 불을 불어대자 감자 삶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며 이젠 꺼내서 껍질을 벗겨달라고 요구하듯 냄비 뚜껑을 시끄럽게 두드려댔다. 도대체 내 훌륭하신 아빠는 어디에서 뭐 하신다니? 내 동생 꼬맹이 팀도 그렇고 마산은 작년 크리스마스엔 30분 전에 와 있더니 오늘은 눈눈구나. 크리스 부인이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크리스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사가 나타나며 소리쳤다. 엄마 마사 누나 왔어요. 누나 우리 거위구이가 엄청나. 어린 남매가 소리쳤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니? 크리스 부인이 딸에게 입을 맞춘 뒤 모자를 벗겨주며 부산을 떨었다. 할 일이 좀 많았어요. 모두 정리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그랬구나. 아무튼 왔으니 이제 됐다. 난로 앞에 앉아서 몸 좀 녹이렴. 안 돼 누나 숨어. 아빠가 오시고 있어. 누나 숨어. 매사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꼬마 남매가 소리쳤다. 마사가 숨자마자 목도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버지 밥이 들어섰다. 입고 있는 옷은 무척 낡기는 했으나 잘 꿰매고 솔질을 해서 깔끔해 보였다. 밥은 어린 팀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어린 팀은 가엾게도 작은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마사는 어디 있지? 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아직 안 왔어요? 크리츠 부인이 심상하게 말했다. 안 왔어? 한껏 들떠있던 밥은 금세 가라앉은 목소리가 되었다. 그는 성탄 예배를 끝내고 아들 팀을 위해 힘좋은 경주마 노릇을 하며 곧장 집으로 달려온 터였다.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안 오다니. 마사는 아무리 장난이지만 아빠가 실망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계획보다 빨리 옷장 뒤에서 튀어나와 아빠에게로 뛰어왔다. 어린 두 남매는 꼬맹이 팀에게 큰 구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끌린 푸딩의 노래소리를 들려주었다. 당신은 참 잘 속는구려. 그래 팀은 어땠어요? 밥을 놀리던 크리스 부인이 팀에 대해 물었다. 정말이지 착했소. 그런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생각이 많아지나 봐. 가끔 아주 엉뚱한 말을 하지 모여. 돌아오는 길에 애가 이런 말을 하더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요. 자기를 보고 발이 불편한 거지가 걷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게 되었다는 성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 좋겠다고 말이요. 말을 하는 밥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꼬맹이 팀이 자라면서 점점 더 튼튼해질 거라는 말을 덧붙일 때에는 거의 울먹이는 음성이 되었다. 그때 팀의 조그만 목발이 마룻바닥을 울리는가 싶더니 꼬맹이 팀이 형과 누나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다. 밥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진의 레몬을 탄 더운 음료를 잘 저은 후 난로 위에 얹어놓았다. 장남 피터와 어린 남매는 빵집으로 거위고기를 가지러 갔다가 이내 노릇노릇하게 구운 거위고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아이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 독자 여러분은 거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집안에서 거위구이는 그토록 그토록 특별한 요리였다. 크레치 부위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냄비의 육수를 다시 끓였다. 장남 피터는 신나게 감자를 으깼고 벌린더는 사과소스에 설탕을 뿌렸으며 마사는 베어놓은 접시를 행주로 닦았다. 밥은 꼬마 팀을 식탁의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어린 두 남매는 가족들의 의자를 식탁 둘러에 정돈한 다음 자리에 앉아 수저로 입을 누르고 있었다. 혹여 차례가 오기도 전에 거위고기를 빨리 달라고 보채게 될까봐 스푼으로 입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접시들이 식탁에 놓이자 밥의 가족들은 감사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크레치 부인이 칼을 들어 거위고기를 자르자 식탁에선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심지어 꼬맹이 팀도 형과 누나를 따라 나이프 손잡이를 잡고 식탁을 두드려대며 한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맛있는 거위요리가 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부드러운 살코기와 절로 군침이 도는 고소한 냄새 값 싸면서도 큼직한 거위구이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거기에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까지 곁들이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만찬으로 손색이 없었다. 더욱이 온 식구가 배불리 먹었음에도 한 마리를 다 먹어 지우지 못할 정도로 양도 넉넉했다. 벌린도가 접시를 새로 바꾸자 크레치 부인은 푸딩을 가지러 혼자 방을 나갔다. 그녀는 푸딩을 가지러 가는 그 잠깐 동안 공연이 온갖 불안한 생각에 빠져 초조해 했다. 제대로 익지 않았으면 어쩌지 꺼내다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모두들 거의 요리에 빠져 있는 동안 누군가 뒷마당 담을 넘어들어와서 훔쳐갔으면 어쩌지 아우 그럼 애들이 실망해서 사색이 될 텐데 마침내 엄청난 김을 뿜어내며 구리 냄비에서 푸딩이 나왔다. 빨래 삶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빵 가게 옆에 있는 세탁소에서 나는 냄새 그것이 바로 푸딩 냄새 세웠다. 크래칫 부인은 1분도 안 되어 상기된 얼굴로 탱탱하고 알록달록한 푸딩을 들고 들어왔다. 푸딩 둘레에는 0.5리터 정도의 브랜디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호랑가시 나무가 꽂혀 있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밥 크래칫은 감탄하며 결혼 이후 크래칫 부인이 만든 푸딩 중에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제야 크래칫 부인은 밀가루 양을 제대로 맞췄는지 몰라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 모두가 푸딩에 대해 한마디씩 칭찬했으며 양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집안의 이 단자일 것이다. 마침내 만찬이 끝나고 식탁을 치운 후 밥의 가족들은 벽난로의 재를 쓸어내고 다시 불을 피웠다. 그 후 주전자에 만들어둔 레몬 술을 맛보았다. 식탁에는 사과와 오렌지가 올랐고 난로에는 석세 가득 밤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모두 난로가에 반원으로 둘러앉았다. 밥은 뜨거운 레몬 술이 담긴 술잔을 가족들에게 돌렸다. 그 사이에 난로 속의 밤들은 톡톡 터지는 맛있는 소리를 내며 구워졌다. 밥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가족들도 함께 따라서 외치고 꾸미니 팀이 마지막으로 따라 외쳤다. 팀은 아빠 곁에 바싹 붙어서 앉아있었다. 밥은 어린 팀의 야인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 안에 꾹 쥐고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작은 어깨를 껴안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가족을 지켜보던 스크루즈는 이전에는 결코 가지지 않았던 관심을 보이며 유령에게 물었다. 유령님 꼬맹이 팀이 오래 살 수 있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빈 의자가 하나 보이는구나. 벽난로 옆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목발이 놓여 있군. 만일 이 환영이 미래로 이어진다면 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유령이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친절하신 유령님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죽는 게 낫지.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구도 줄고 안 그러냐. 스크루지는 자기가 했던 말을 유령이 그대로 되돌려주자 뉘우침으로 비통해 했다. 어리석은 인간아. 만일 내 가슴 속에 돌이 아닌 심장이 들어 있다면 그런 사악한 말은 삼가야 하는 법이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내가 결정하려 하느냐. 하늘에서 보면 너 같은 놈이야말로 살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풀리비의 벌레 같은 자가 먼지 속에서 굶주리고 시눔하는 동포들을 향해 쓸모도 없이 살아있다고 불평을 하다니 보기에 참으로 역겹기 이를 때였구나. 유령의 꾸지짐에 스크루지는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들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스크루지 사장님을 위해 이렇게 멋진 만찬을 차리도록 해주신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 건배. 팝 크레츠 씨 말했다. 그 양반이 멋진 만찬을 차리도록 해주었다고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기나 실컷 해주게. 여보 아이들이 들어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그렇게 인색하고 냉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영감의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들자고 하는 걸 보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건 틀림없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 잔소. 바비 다시 부드럽게 설득하듯 말했다. 좋아요. 뭐 오늘은 기쁜 크리스마스니까 그 영감님을 위해 건배할게요. 그 영감님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영감님의 장수를 위해 아이들도 그녀를 따라 건배했다. 꼬맹이 팀도 마지막으로 건배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는 크리치 가족에게 두렵고도 싫은 존재였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5분이 지나서야 그 그림자가 사라졌다.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자 가족들은 무거운 의무감에서 벗어난 듯 전보다 10배는 더욱 즐거워졌다. 밥은 장남 피터를 위해 받은 일자리가 있는데 취업이 된다면 주급 5실링 6펜스에 수입이 될 거라고 말했다. 피터는 날로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돈을 벌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생각하는 듯 했다. 모자 공장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는 마사는 며칠 전 공장에 백작 부부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백작의 키가 피터와 같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피터가 셔츠깃을 어찌나 높이 치켜세웠는지 머리가 파묻히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군밤과 음식 단지는 끊임없이 손에서 손으로 식구들 사이를 돌았고 팀이 가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에 관한 노래였다. 팀은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꽤 잘 불렀다. 밥의 가족은 특별히 내세울 거라곤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맵시가 그다지 좋지도 않았다. 신발은 방수가 되지 않아 종종 물이 스며들었으며 옷차림도 초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고 감사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다. 이윽고 크레치 가족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지만 스크루지는 그들에게서 특히 몸이 불편한 꼬맹이 팀에게서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어느새 거리에는 어둠이 찾아들고 한방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지나가는 거리의 집집마다 거실과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찬란하고도 환상적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은 따뜻한 저식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난로 앞에서는 접시가 따뜻하게 데어지고 거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빨간색 커튼이 드리워졌다. 유령은 넓은 손바닥을 펴고 집집마다 선한 축복을 아낌없이 내려주며 두둥실 떠다녔다. 유령은 예고도 없이 스크루지를 황량한 황야로 데리고 갔다. 거인들의 무덤가도 같은 거대한 바위와 제맛대로 자란 무성한 잡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붉은 기운을 하늘가에 뿌리며 서쪽으로 기울어지던 해는 일말에 관심이라도 생긴 듯 황야를 강렬하게 쏘아보다 아래로 아래로 시선을 돌리며 마침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여기가 어딥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단관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사는 곳이다. 그들은 땅 속에서 일을 하지. 그들도 모두 나를 알고 있다. 자, 보아라. 유령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한 채의 오두막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순간 이동하듯 순식간에 그곳으로 이동했다. 진흙과 돌로 쌓아올린 벽을 통과하자 불길이 따사롭게 타오르는 난록과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새옷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노인은 황야에 부는 매서운 바람소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노인이 어린 시절에 부르던 아주 오래된 노래였다. 가족 모두 노인의 노래에 맞춰 합창을 하였다. 아이들의 목청이 높아지는 부분에선 노인도 큰 소리로 힘차게 불렀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를 멈추면 노인의 목소리도 잦아들곤 했다. 유령은 오두막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스크루지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꼭 잡으라고 이른 뒤 황무지 위를 날아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혹시 바다로 가고 있는 걸까? 그랬다. 바다로 가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뒤를 돌아보니 육지 끝에 기암 절벽이 보였다. 맹렬한 기세로 으르렁거리는 파도 앞에서 스크루지는 귀가 먹먹해졌다.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암초 위에 등대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바다 위 적적한 암초는 1년 내내 거친 파도에 시달렸다. 등대 아래쪽에는 무수한 해초가 들러붙어 있고 갈매기들이 바람에 실려와 등대를 오르내렸다. 이런 고족한 곳에서도 두 사나이가 불을 피우고 럼주를 마시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등대지기였다. 두꺼운 돌벽에 뚫린 작은 창문을 지나 사나운 바다 위로 흘러나오는 불빛 한 줄기가 망망대 위에 금빛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두 등대지기는 거칠어진 두 손을 맞잡고 럼주를 마시며 힘차게 뱃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강풍가도 같은 노래가 퍼져나와 검푸른 바다 위를 달려갔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다시 파도가 구비치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어떤 배 위로 내려갔다. 그들은 키를 잡은 키잡이 뱃머리에서 망을 보는 보초 그리고 야간 당직을 서는 선원들이 있는 곳에서 내려섰다. 제각기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검은 유령 같았다. 그러나 모두들 캐롤송을 흥얼거리거나 지나간 크리스마스에 얽힌 추억을 동료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가족과 집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다시 검푸른 바다 위로 날아올랐다. 바다 위를 떠도는 바람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스크루지는 심오한 비밀을 간직한 미지의 심연 위를 어둠을 뚫고 날아가는 엄숙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도치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웃음소리가 조카의 목소리였으며 스크루지와 유령은 어느 사이에 환한 방 안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분노와 슬픔도 전염된다지만 웃음과 따뜻한 마음만큼 전염력이 강한 것도 없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배를 잡고 머리를 흔들며 표정까지 일그러뜨리며 웃자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 즉 조카의 아내도 남편만큼이나 배꼽 빠지게 웃어댔다. 동시에 모여있던 친구들도 이들 부부 못지않게 소리 높여 마음껏 웃어져 쳤다.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실제로 삼촌은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가 붕괴하며 말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보조개가 쏙 패인 귀여운 얼굴에 눈부시게 빛나는 맑은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실 재미있는 분이지. 원래는 지금보다는 유쾌하셨을 거야. 그다지 상냥한 분은 아니지만 괴팍한 성격 때문에 당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시니 내가 굳이 나쁘게 얘기할 건 없지.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분은 아주 부자죠? 프레드, 당신이 나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면 뭐해? 재산이 삼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걸. 그 재산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년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우릴 위해 쓰실 생각 같은 건 꿈에라도 하지 않으실걸?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난 그런 분은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조카 며느리가 말하자 그녀의 자매들과 다른 여자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거들었다.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우리 삼촌이 불쌍해. 화를 내고 싶어도 난 그럴 수가 없어. 그 고약한 성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겠어? 바로 그분 자신이지. 우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박혀서 오늘 저녁 식사 초대에도 참석하시지 않았잖아? 그 결과가 뭐겠어? 사실 뭐 대단한 만찬을 놓치신 건 아니지만.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아니요. 난 그분이 아주 훌륭한 식사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조카 며느리가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난록가에 둘러앉아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군. 사실 난 우리 젊은 주부들의 솜씨를 그다지 믿을 수가 없거든. 토퍼 자네 생각은 어떤가? 토퍼는 조카 며느리의 여동생 한 명을 특히 의식하는 듯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총각이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레이스 장식을 가슴에 단 아가씨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붉어졌다. 차를 마신 후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워낙 노래를 즐겨 노래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 합창이나 윤창 무반주곡도 잘 불렀다. 특히 토퍼는 가수처럼 저음을 멋지게 소화했다.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는 하프의 명수였다. 연주곡 중에는 간단한 소곡도 섞여 있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소곡은 스크루지의 여동생이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그 선율은 스크루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린 시절 여동생이 기숙학교로 자신을 데리러 온 장면을 비롯해 과거의 유령이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금 더 빨리 몇 년 전부터라도 이 곡을 들었더라면 좀 더 행복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를 마친 스크루지의 조카는 스크루지를 위해 건배했다. 스크루지 삼촌이 어떤 분이시든 나한테서 인사받는 걸 즐기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스크루지 삼촌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조카를 따라 모두 다 같이 스크루지를 축복하며 건배했다. 스크루지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날아갈 듯 기뻤다. 유령이 시간을 좀 더 준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함께 축배는 들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배가 끝나자마자 유령과 스크루지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멀리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수많은 집을 방문했지만 언제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유령이 환자 옆에 서면 그들은 생기를 얻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타양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고향에 온 것처럼 아늑함을 느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더욱 큰 희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년간의 크리스마스 휴일을 모아서 유령과 함께 지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한 것은 스크루지는 그대로인데 유령은 눈에 띄게 늙어가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이런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으나 아는 척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주연절 파티장을 떠나 텅빈 광장에 이르렀을 때 백발이 된 유령의 머리를 보고 나서야 물었다. 유령님의 수명은 그렇게 짧은가요? 이승에서의 내 수명은 아주 짧지 오늘 밤에 끝나니까 유령이 말했다. 오늘 밤 해요? 스크루지가 놀라서 물었다. 오늘 밤 자정까지다. 들어봐라.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순간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유령님, 제가 괜한 것을 물어보는 거라면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 눈에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령님 옷자락 밖으로 보이는 게 유령님의 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발인가요? 아니면 발톱인가요? 발톱인지도 모르지. 여길 보고라. 유령이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며 옷자락 아래에서 두 어린아이를 꺼냈다. 참혹하고 비참하고 남루하고 소름끼칠 정도로 처참한 몰골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유령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였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노려보는 시선은 늑대처럼 사나웠다. 하지만 그 적개심 속에는 비굴함도 엿보였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의 얼굴에 있어야 할 어린아이다운 순진성과 생기는 어디로 갔을까. 아이들을 마땅히 어루만져야 할 싱그럽고 따뜻한 손길 대신 더럽고 차가운 손이 꼬집고 비틀어놓은 것만 같았다. 스크루즈는 섬뜩해져서 뒷걸음 쳤다. 어쨌든 아이들인 만큼 어떻게든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칭찬 한마디라도 하려 했으나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자니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유령님의 아이들인가요? 스크루즈가 겨우 입을 떼었다. 인간의 아이들이지. 이 아이들은 제 부모에게서 구해달라고 내게 애원하고 있다. 사내 아이의 이름은 무지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탐욕이다. 이 둘을 조심하거라. 아이들을 돌봐줄 만한 곳이 없습니까? 스크루즈가 물었다. 감옥이 없냐고 아니면 구빈원이 없냐고 묻는 것이냐? 유령은 다시 한 번 스크루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때의 종소리가 자정을 울렸다. 순간 유령의 모습이 사라졌다. 스크루즈가 눈을 부륵뜨고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유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멎었을 때 그는 말리의 말을 떠올렸다. 열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거라고 한 말리의 예언을 말이다. 불안한 심정으로 고개를 들자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머리에 두건을 en 유령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안개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4절 마지막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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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은 천천히 존재감을 내뿜으며 소리 없이 다가왔다. 유령이 가까이 오자 스크르지는 무릎을 꿇었다. 이번 유령은 주변에 음산하고 신비한 기운을 퍼뜨리는 것 같았다. 유령은 얼굴이며 몸이며 온통 검은 천으로 감싼 채 겨우 손만 내놓고 있었다. 손마저 보이지 않았다면 유령과 어둠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크르지는 유령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에게서 위압감을 느꼈으며 엄숙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유령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 앞에 있는 거지요. 스크르지가 말했다. 유령은 대답 대신 손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유령님은 제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거지요? 스크르지가 계속해서 물었다. 순간 유령이 고개를 끄덕인 듯 옷 윗부분에 살짝 주름이 잡혔다. 유령과 동행하는 일에 제법 익숙해진 스크르지였지만 이 말 없는 유령에게는 공포를 느꼈다.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있기도 힘겨웠다. 그 모습을 본 유령은 걸음을 멈추고 스크르지를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스크르지는 그런 유령이 오히려 더 두려워졌다. 새카만 암막디 유령의 눈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미래의 유령님 유령님은 지금까지 만난 유령들 중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유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스크르지가 말했다. 그러나 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만 곧게 뻗어 앞쪽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밤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겐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유령님. 스크르지가 부탁했다. 유령은 말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르지가 유령을 뒤따라가며 그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자 그 그림자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사이 그들은 시내 중심가에 왕립 거래소에 와있었다. 그곳은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스크르지가 늘상 봐왔던 모습이었다. 유령은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상인들 곁에서 걸음을 멈췄다. 스크르지는 유령의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를 기울였다. 나도 거기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네. 그가 죽었다는 얘기만 전해들었어. 엄청나게 체격이 큰 남자가 턱살을 출렁거리며 말했다. 언제 죽었다고 하던가? 다른 상인이 물었다. 어젯밤에 죽었다더군. 거참 뜻밖이군요. 그 양반은 평생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또 다른 남자가 담배값에서 코담배를 꺼내면서 말했다. 인명은 심만이 알지 않겠나.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색 좋은 신사가 물었다. 거기에 대해선 들은 얘기가 없어만. 아마도 뭐 조합에 남겼겠지요. 내게 남기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농담 한마디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장례식은 아주 조촐하겠구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오. 우리라도 조문단을 꾸려서 가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 체격이 큰 남자가 말했다. 뭐 점심을 대접해 준다면야 못 갈 곳도 없지요. 내가 조문단에 끼면 난 반드시 얻어먹고 말 겁니다. 혈색 좋은 신사가 말했다. 그들은 또 한바탕 웃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 아닌가 싶소. 우리는 길을 가다 만나면 최소한 걸음을 멈추고 안부라도 묻건 했으니까요. 자 그럼 난 신뢰하겠소. 잘들 가시게. 체격이 큰 남자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슬그머니 흩어져 다른 무리 속에 섞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스크루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뭔가 설명을 바라는 듯 유령 쪽을 바라보았으나 유령은 아무 대답 없이 미끄러지듯 거래소를 나가 거리로 나섰다. 유령은 거리에 서 있는 두 신사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그들에게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 두 신사도 스크루지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향력이 막강한 사업가들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신사가 물었다. 네 사장님께서도 안녕하시지요. 그런데 간밤에 스크루치 영감이 유명을 달리했다는군요. 저도 들었습니다. 날씨가 꽤 춥군요. 크리스마스니까요. 스케이트 타기에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전 그럼 다른 볼일이 있어서 그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뿐이었다. 다른 말은 없었다. 그저 그들만의 만남이고 일상적인 대화이고 그들만의 작별이었다. 스크루지는 사소한 그들의 대화를 유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옛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 유령은 미래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대화 내용에 들어맞는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 얘기를 했든 스크루지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보고 들은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면 더욱더 집중해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행동에서 지금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스크루지는 그곳에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자신이 서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근처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진 터라 자신의 미래의 행동 반경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스크루지가 시선을 들자 유령이 손을 앞으로 뻗은 채 말없이 어둠 속에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스크루지는 그 위압감에 두려움을 느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번화한 시내의 중심가를 벗어나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으나 그곳이 악명높은 뒷골목이라는 것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가게와 집들은 초라하였고 길은 좁고 불결했으며 사람들은 헐벗은 채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샛길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났고 곳곳에 범죄와 빈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 가게가 이렇듯 악명높은 속을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가게는 새부치와 넉마 빈병 뼈다귀 등 온갖 고무를 사고파는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녹슨 열쇠와 못 새사슬 경첩 저울 저울 접시 등 가지각색의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고물 더미와 뼈 무더기 사이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으스스한 가게의 한가운데 이른 살쯤 되어보이는 백발의 건달로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곰팡내 나는 넉마 조각들을 이어붙인 커튼을 천막처럼 주변에 둘러치고 그 안에 들어앉아 조용히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막 그 노인에게 다가갔을 때였다. 무거운 보따리를 든 여자가 소리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고 곧장 뒤를 이어 다른 여자가 비슷한 짐을 들고 들어왔으며 그 뒤로 낡은 검정옷을 걸친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백발의 건달로인 역시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언제나 청소부가 제일 먼저 오는 법이지 그 다음은 세탁부가 오고 장이사는 항상 세 번째라니까 어때요 용감님 이거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셋이 작당이라도 한 줄 알겠네 가장 가장 먼저 들어온 여자가 말했다. 미리 약속을 해도 이렇게 딱 만나기는 쉽지 않지. 자 모두들 거실로 가자고 처음 오는 것도 아니니 쭈뼛대지들 말고 내 가게 문을 닫고 올 테니 아이고 왜 이리 삐걱대는 거야 이놈의 경첩 언제부터 이렇게 녹이 쓴 거야 그래 너만 녹 쓴 게 아니지 내 백발의 건달노인이 입에서 파이프를 떼며 말했다. 거실이란 넝마로 만든 천막 뒤에 있는 공간을 가리켰다. 노인은 집게로 불길을 모으고 파이프 끝으로 등잔불의 심지를 키운 다음 다시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노인이 이러는 사이에 세탁부가 짐을 바닥에 거칠게 집어던지고 의자에 거만하게 앉더니 팔짱을 끼고 다른 두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야지 그 작자도 항상 그랬거든 그렇지 않수 딜보부인 그래 맞아 그 작자보다 지독한 사람은 없었지 딜보부인이 맞장구 치듯 말했다. 그럼 왜들 겁먹은 표정들을 하고 있나 누가 신경 쓴다고 우리가 서로 허물을 캐낼 것도 아니고 말이오. 장의사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따위 물건 몇 개 잃어버렸다고 누가 상관이나 하려고 죽은 노인네한테 이런 물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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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말고 세 사람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가져온 보따리를 노인 앞으로 내밀었다. 영감님 이 보따리 좀 풀어보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알려줘요.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꺼릴 것도 없지요. 자 어서 풀어봐요. 딜버 부인이 먼저 나섰으나 검은 옷의 남자가 매도 먼저 맞겠다는 심정으로 약탈해온 물건들을 재빨리 풀어헤쳤다. 그리 비싼 물건들은 아니었다. 도장 한두 개 필통 하나 소매 단추 한 쌍 브로치 한 개 그것이 전부였다. 노인은 물건들을 감정한 뒤 값을 벽에다 일일이 분필로 적어 합산했다. 자 육펜스 이게 자네 몫이야. 끓는 물에 나를 처박는다 해도 한 푼도 더 줄 수는 없네. 자 그 다음은 어이 내놔봐. 세탁부 아주머니의 보타리가 풀렸다. 침대뽀와 수건 양복 한 벌 구두 서너 켤레 은수저 두 개 등이 나왔다. 노인은 부인의 물건값도 마찬가지로 벽에 적었다. 난 숙녀분들에게 약해서 다리야. 언제나 더 많이 쳐주고 늘 손해를 본다니까. 노인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럼 이제 내 보따리를 끌러부시구려. 딜보 부인이 말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 번 꽁꽁 싸맨 매듭을 풀었다. 안에서 검정색의 묵직한 뭉치가 나왔다. 이게 뭐야 침대 커튼이잖아. 왜 아니겠어요 맞아요 침대 커튼 설마 그 남자가 죽어서 누워있는 동안 이걸 떼어온 건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허 부자 되겠어 어 틀림없이 그럴게야 아이고 손만 뻗치면 뭐든 가져올 수 있는데 포기할 내가 아니죠 영감님 담요에 기름이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람의 담요인가 아니면 누구 거겠소 그깟 담요 없어도 이제 감기들 일도 없을 텐데 그 작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건 아니겠지 노인이 담요를 만지던 손길을 멈추고 물었다 그런 걱정일랑 말아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려고 그 작자 옆을 서성거렸겠어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스크루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흐릿한 등잔불 아래 약탈물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치밀어오르는 증오심과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 사람의 몫을 세는 동안 커튼을 가지고 온 여자가 말했다 살아서는 누구 하나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리더니만 죽어선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군 안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녀는 기분 좋은 듯 웃고 있었다 유령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불행한 남자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지금처럼 살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도 깨달았습니다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장면이 바뀌어 하마터면 침대 모서리에 부딪힐 뻔 했던 것이다 커튼도 없고 침대보도 없는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시트 한 장이 덮여있었다 두려운 침묵이 주변을 내리눌렀다 방은 무척 어두웠다 스크루지는 이 방이 누구의 방인지 알고 싶은 충동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들어온 희미한 한 줄기의 빛이 곧장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그 위에는 모든 것을 도둑맞고 빼앗긴 채 지켜주는 이도 울어주는 이도 돌봐주는 이도 하나 없는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바라보았다 유령의 손은 시신의 머리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신을 덮은 시트는 살짝 들어올리기만 해도 그 얼굴이 드러날 것 같았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가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스크루지는 가벼운 시트를 들춰볼 힘조차 없었다 스크루지는 생각했다 만일 이 남자가 지금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 다시 탐욕에 빠지고 인정에 야박하고 헛된 근심에 둘러싸일까 사실 이 남자가 이런 참혹한 마지막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던가 유령님 여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를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이곳에서 나가시죠 하고 스크루지가 말했으나 유령의 손가락은 집요하게 시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유령님의 뜻에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힘도 시트를 걷어낼 힘도 없습니다 유령이 검은 암막 안에서 스크루지를 쏘아보는 것 같았다 유령님 혹시 이 마을에 누구라도 이 남자의 죽음으로 상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순간 유령은 검은 옷자락을 날개처럼 활짝 펼쳤다가 접었다 그러자 햇살 좋은 방 안에 앉아있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자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방 안을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시계를 올려다보기도 하였다 바느질감도 손에 잡히지 않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도 귀에 거슬리는 듯 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크 소리가 났다 그녀는 급히 문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았다 남편은 젊었지만 근심 걱정에 지치고 긴 시간 주눅든 채 살아온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일순간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내심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식탁에 앉았다 아내가 오랜 침묵 끝에 무슨 소식이 없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을 머뭇거리며 난처해 하는 기색이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럼 우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캐롤라인 그렇진 않소 아직 희망은 있소 혹시 그 영감 마음이 바뀐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건 기적같은 일이라고요 캐롤라인 영감님 마음이 바뀌기는 틀렸소 영감님은 세상을 떠났거든 남편이 말했다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댐댐이를 말해준다고 믿는다면 여자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잘됐다고 환호했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기까지 했다 물론 다음 순간 용서를 빌며 후회했지만 처음에 느낀 감정이 그녀의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채권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도 돈이 마련되겠지 만일 우리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해도 그 영감님보다 무정한 채권자를 만나게 하겠소 하여튼 오늘 밤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어 부부는 가능한 수견해지려고 애써도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부모 곁에 모여있던 아이들도 한층 얼굴이 밝아졌다 이 가정은 마치 이 남자의 죽음으로 행복을 찾은 듯 했다 유령님 그 남자의 죽음을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둡고 비참한 방이 영원히 제 내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낯익은 거리 몇 군데를 돌아다녔다 유령과 동행하는 동안 스크루지는 그 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밥 크레칫의 집으로 들어갔다 밥의 부인과 아이들이 난로가에 앉아있었다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항상 제잘되던 크레칫 남매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장남 피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내와 딸들은 바느질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크레칫 부인이 바느질하던 옷감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색깔이 어두워서 눈이 아프구나 촛불 옆에서 바느질을 했더니 눈도 침침하고 이제 곧 아빠가 오실 시간이지 크레칫 부인이 말했다 벌써 지났어요 요즘 아빠 발걸음이 좀 느려지신 것 같아요 피터가 말했다 아빠는 우리 꼬맹이 팀을 목말 태우고 다닐 때도 걸음이 참 빠르셨는데 맞아요 피터가 맞장구 치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도 봤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때를 회상하듯 말했다 아빠는 꼬맹이 팀을 무척 사랑해서 전혀 무겁게 느끼지 않았지 그런데 얘들아 아빠 우셨나 보다 크레칫 부인은 서둘러 현관 쪽으로 갔다 매소한 체격의 밥이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처럼 그에게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없었을 것이다 난로 위에는 그가 마실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정성껏 아빠의 시중을 들려고 애썼다 어린 크레칫 남매는 아빠의 무릎에 올라앉아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조그만 뺨을 아빠의 뺨에 비볐다 아이들 위해 힘을 내려낸 듯 밥은 쾌활한 목소리로 아내와 딸들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했다 바느질 솜씨가 훌륭하군 이런 속도로 하면 일요일 전에 끝내겠는데 일요일 이라고요 당신 오늘 거기 갔다 왔군요 크레칫 부인이 말했다 당신도 갔다라면 좋았을걸 거긴 푸른 나무들이 아주 많아 자주 갑시다 팀과 약속했어 일요일마다 찾아가기로 팀 가여온 내 아들 밥이 울먹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도저히 가늘 수 없는 듯했다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밥의 딸 마사가 말했다 너희들 우리 꼬맹이 팀 잊지 않을 거지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작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잊지 않아요 아빠 아이들 모두 숙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령님 우리도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지요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까 본 그 남자의 시신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스크루지가 말했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다시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시간대는 그때와 다른 것 같았다 사실 이번 유령이 보여주는 장면들은 미래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시간 순서는 뒤섞인 듯 했다 이번에도 스크루지의 모습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으나 유령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질주했다 스크루지는 잠깐만 멈춰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유령님 이 거리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보이는 군요 그곳으로 가서 제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유령은 멈춰서서 손을 뻗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사무실 건물은 저쪽인데 왜 다른 쪽을 가리키십니까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나 유령의 손은 움직일 줄 몰랐다 스크루지는 급히 자기 사무실 창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그의 것이 아닌 듯 가구와 집기들도 다르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다 유령의 손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령에게로 되돌아왔다 자신은 어디로 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지 궁금했지만 묵묵히 유령을 뒤따라갔다 그들은 어느 철제 문 앞에 이르렀다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크루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회의 부속 묘지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가 그토록 이름을 알고 싶어 했던 불쌍한 남자의 묘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무겁고도 장엄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먹고 자란 잔디와 잡초가 무성했고 너무도 많은 묘지가 운집되어 숨이 막혔다 유령은 묘지들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한곳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 묘지로 다가갔다 유령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으나 스크루지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하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포를 느꼈다 유령님이 가리키는 저 묘지로 가기 전에 한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광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가요 아니면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인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러나 유령은 계속 그 묘지만을 가리킬 뿐이었다 미래를 향해 가다 보면 인생에는 분명 결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면 결말도 바뀌는 것 아닌가요 유령님 이 미래는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바꿀 수도 있나요 제발 대답 대답 좀 해주십시오 스크루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답을 원했으나 유령은 미동도 않고 같은 곳을 가리키고만 있었다 스크루지는 떨면서 묘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묘비에 새겨진 망자의 이름을 보았다 거기에는 에브니저 스크루지라고 적혀있었다 그럼 죽은 그 남자가 저란 말입니까 스크루지는 무너져 내렸다 묘지를 가리키던 유령의 손이 스크루지 쪽을 향하는가 싶더니 다시 묘지를 가리켰다 유령님 안됩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전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유령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되었을 테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제게 희망이 없다면 어째서 이 모든 걸 보여주신 겁니까 스크루지의 절절한 호소에 비로소 유령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자락을 잡고 간청했다 자비로운 유령님 제가 새 사람이 된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미래가 바뀔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다르게 살면 된다고 말해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잡았다 유령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스크루지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유령은 강한 힘으로 스크루지를 뿌리쳤다 스크루지는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미래가 바뀌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다 그 순간 유령을 둘러싼 검은 옷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침대 기둥이 되었다 5절 스크루지의 미래 그랬다 침대 기둥도 침대도 스크루지의 것이었다 방도 그의 방이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지난 날 쌓아온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세분 유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분 유령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보게 제이콥 말리 내가 무릎을 꿇고 크리스마스를 참여하고 있네 고맙네 다 자네 독이야 스크루지는 불타오르는 선한 의지로 인해 목소리가 잠겼다 침대 커튼도 멀쩡하구나 없어지지 않았어 그는 침대 커튼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나도 멀쩡하게 여기에 있고 그래 그동안 보았던 미래의 그림자들은 모두 날려버리겠어 그는 숭고한 결심으로 흥분한 나머지 옷을 뒤집어 입었다 거꾸로 입었다 하며 허둥댔다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애들처럼 막 신이 나는군 스크루지는 어린아이처럼 깡청거리며 뛰어가서 난로 옆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다 귀리죽이든 냄비가 그대로 있군 말리의 유령이 들어온 것은 저 문이고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은 저 구석에 있었어 저건 떠돌아다니던 유령들이 보였던 창문이고 맞아 틀림없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야 여러 해 동안 웃음과 결별하고 살았던 그가 웃기 시작했다 더할 나위 없이 호쾌하고 화려한 웃음이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군 내가 얼마 동안이나 유령님들과 같이 다닌 거지 그는 창가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얘야 오늘이 며칠이냐 골목을 내려오는 소년을 보며 물었다 오늘이요 크리스마스 잖아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럼 아직 크리스마스라고 그럼 유령님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거로군 하긴 초능력이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스크루지는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소년을 불렀다 얘야 너 저쪽 건너거리에 있는 정육점 알지 네 알아요 아주 똑똑하구나 그 집에 재산급 칠면조 팔렸니 작은 거 말고 큰 거 말이다 저만한 거요 여러 가지로 똑똑하구나 그래 그 놈 말이다 아직 걸려있어요 그래 그럼 좀 사다 줄래 에이 농담이시죠 진심이다 가서 그 칠면조를 우리 집으로 갖다달라고 하렴 그럼 내가 그걸 어디로 배달할지 알려줄 테니까 청육점 주인하고 같이 오면 내게 일실링을 주마 5분 내에 데리고 오면 반 크라운을 더 주지 그 말에 소년은 총알같이 뛰어갔다 그 칠면조를 밥한테 보내야지 아마 꼬맹이 팀의 두 배는 될걸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 스크루지가 즐거운 듯 중얼거렸다 밥에 집주소를 적는 스크루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주소를 쓴 메모지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칠면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때 현관 문고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놈한테도 잘해줘야지 그동안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이제 보니 참으로 정직하게 생겼구나 아주 멋진 문고리야 그는 문고리를 소중한 듯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칠면조가 도착했다 너무 살이 쪄서 살아있는 동안 제 발로 서있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칠면조였다 이 정도면 캠든타운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겠군 마차를 불러야겠어 스크루지는 칠면조값을 지불할 때도 마차싹스를 낼 때도 소년에게 심부름값을 줄 때도 호쾌한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를 끝내고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본 광경과 같았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냈다 그의 표정이 너무 밝고 온화해서인지 만나는 사람 중 몇몇은 평소와는 달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건넸다 스크루지는 훗날 이때까지 들어본 유쾌한 인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인사였다고 회상하곤 했다 얼마 걷지 않아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던 신사가 눈에 들어왔다 시선이 마주치면 그 신사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볼까 생각하니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곧장 신사에게 다가가 그의 두 손을 잡았다 어떻게 어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스크루지 씨 아닙니까 어제 일로 불쾌하시겠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스크루지는 신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 이럴 수가 스크루지 씨 진심이십니까 그럼요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것까지 다 합쳐서 내야죠 이렇게 큰 호의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 신사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 때나 한번 사무실로 찾아오십시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는 거리를 거닐면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거린에게 운정을 베풀기도 하면서 그 순간순간 행복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그는 조카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얼마 동안 집앞을 서성거렸다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한여가 나왔다 주인 계시느냐 스크루지가 한여에게 물었다 예 어르신 계십니다 무척 상냥한 한여였다 어디에 계시느냐 식당에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주인과 나는 아는 사이란다 나 혼자 들어가마 스크루지는 살짝 식당 문 손잡이를 돌린 뒤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조카 부부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줄 맞춰 놓여있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프레드야 스크루지가 조카를 불렀다 세상에 삼촌 프레드가 놀라서 외쳤다 저녁 먹으러 왔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프레드가 스크루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삼촌의 팔이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잡고 흔들었다 5분도 채 안되어 스크루지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보다 더 진심어린 환대는 없으리라 조카며느리는 크리스마스 유령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았다 잠시 후에 도착한 토포의 모습도 조카며느리의 여동생들도 같았고 모두가 자신이 본 환영과 똑같았다 훌륭한 만찬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 스크루지는 행복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일찍 사무실로 나갔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늦게 출근하는 밥 크리스마스를 잡을 생각이었다 그것이 원래 그의 계획이었다 시계가 9시를 울렸다 하지만 밥은 나오지 않았다 15분이 지났다 여전히 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출근 시간을 18분 하고도 30초나 넘겨서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스크루지는 밥이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다 밥은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에 모자를 벗고 목도리도 풀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이내 책상 앞에 앉아 늦게 온 시간을 채우려는 듯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다 자네 무슨 배짱으로 이제 오는 건가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알긴 아는군 이리 오게 사장님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다시는 늦지 않을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너무 즐겁게 놀았나 봅니다 흠 그렇단 말이지 내 말 잘 듣게 밥 그랬지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은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자네 월급을 팍팍 올려주겠네 스크루지가 밥의 가슴을 쿡 찌르는 바람에 밥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밥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긴 막대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일단 막대자로 스크루지를 때려 높인 다음 사람들을 불러 미친 사람을 묶는 구속복을 가져오게 할 계획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밥 스크루지가 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 자네 월급을 올려주고 자네 가족도 도와줄 생각이네 오늘 저녁에 한잔 하면서 자네 집안일을 의논해 보자고 자 먼저 난로부터 피워야지 가게에 가서 석탄 한 통 더 사오게 자네 그동안 너무 춥게 지내지 않았나 그 후 스크루지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었다 꼬맹이 팀에게는 양부가 되어주었다 달라진 미래에서 팀은 죽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그가 사는 런던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도시와 마을에서도 좋은 친구이자 너그러운 사업가, 선량한 시민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웃었으나 스크루지는 그들이 웃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비웃음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만큼 현명했기 때문이다 스크루지는 그 후로 더 이상 유령들을 볼 수 없었으며 그의 삶은 선한 의지로 가득 찼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스크루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모두 스크루지처럼 불리길 원했다 끝으로 꼬맹이 팀의 바람대로 우리 모두에게 신의 가오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신의 가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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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